웬 남자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다. 박씨는 요즘 뉴 진스라는 걸그룹에 빠져있다. 특히 민지라는 학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. 외파리 복서 박씨는 카톡을 매우 힘겹게 친다. 이렇게 박씨가 살아가고 있는 장면을 담아보고 있다. 아 시발 못해먹겠네. 아 시발. 박씨의 상승이 점점 깊어져간다. 박씨의 상승이 점점 깊어져간다. 박씨의 상승이 점점 깊어져간다.